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제가 또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월드입니다 iLife 에 들어가면 제가 만들어 놓은게 보일겁니다 이게 보면 제일 처음에 국가목록 해갖고 국가가 쭉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도시 해갖고 도시목록도 쭉 나오고 그리고 언어 해갖고 붙은 어른들이 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요 화면을 위한 sql 문 이걸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앱을 쭉 지금 여러개를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딱 하고 어 이제 여러분 됐죠 하고 가면은 이제 또 까먹고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 월드를 또 한번 어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가 목록 화면에서요 그쵸 하나씩 해 볼게요 여기서 어 국가 목록 전체 국가 목록 전체 국가 목록이고 보시면 국가 코드 이름 면적 인구 이렇게 있죠 셀렉트 국가 코드 그냥 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임 면적은 서피스 에리어 그리고 인구는 파플레이션 프람 컨츄리 올더바이 이게 지금 어 여기는 요 국가 코드 랑 이름이랑 사실 정확히 abc 순이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코드가 프라이머리 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국가 코드 순으로 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르죠 abw afg 이렇게 되는데 좀 다른게 지금 여기 이 화면은 국가 코드 순으로 솔팅 한게 아니고 그리고 이름 순으로 솔팅을 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로 솔팅 한게 아니기 때문에 올더바이를 하겠습니다 올더바이네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알바니아, 엘제리아, 아메리칸 사모아, 완도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체 국가 목록이고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륙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해놨어요 그리고 대륙을 선택하면 대륙별로 그 대륙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유럽, 유럽 선택해보면은 이렇게 뭐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지엄, 벨기에 겠죠 쭉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여기 국가 목록 여기 대륙 목록, 대륙 목록 쭉 나오잖아요 이 대륙 목록은 어떻게 가져올까요 대륙 목록 대륙 목록은 보면은 ERD 보면은 여기는 이 컨츄리에 이 칸티넌트 이게 지금 대륙이잖아요 이 대륙 목록은 대륙만 셀렉트를 하면 됩니다 대륙 목록은 칸티넌트 프람 컨츄리 이렇게 하면 대륙 목록이 그냥 나오죠 쭉 나오는데 보면 국가가 230 몇 개니까 셀렉트하면 230 몇 개 나오죠 근데 뭐 이렇게 같은 대륙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되니까 우리가 중복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디스팅트 그쵸 디스팅트를 하면은 이렇게 대륙이 딱 7개가 쭉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7개 대륙이 나오는데 North America, Asia, Africa, Europe, South America, Oceania, Antarctica 이렇게 나오죠 이게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Oceania, 호주 있는데 Oceania 입니다 엔탈티컬은 뭡니까? 이거 남극 대륙입니다 그쵸 그 대륙이 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륙과 섬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저기 북극 옆에 그린란드라고 있잖아요 그린란드 그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그린란드보다 큰 거 그거를 대륙이라 하고 그것보다 작은 거는 그거 이하인 건 섬입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기준으로 대륙과 아닌 걸 구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Oceania, 호주 있는 그 대륙하고 남극 대륙 이것들은 다 그린란드보다 크기 때문에 대륙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셀렉트 할 때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 GMP가 더 있었네요 그쵸? GMP까지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GMP가 더 있었습니다 GMP가 더 있었습니다 이만큼이요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대륙목록까지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뭐 대륙의 국가들 유럽으로 해볼까요 유럽 그럼 이게 지금 전체 국가 목록이 이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웨어얼만 포함되면 되죠 웨어얼 칸티넌트는 유럽 이렇게 하면은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알바니아부터 시작해서 쭉 가나다 순으로 ABC 순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국가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가 검색 이게 국가 검색을 하려면 우리가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지금은 아직은 이게 풀 텍스트 검색을 하게 해 놨는데 지금 풀 텍스트 인덱스를 안 줬습니다 이것도 과제 제가 낸 거죠 그럼 풀 텍스트 인덱스를 만들어 볼까요 셀렉트 쇼 쇼 크리에이트 테이블 어 컨츄리 이렇게 보면 여기 보시면 그냥 키가 프라이머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국가명 검색을 하려면은 이름에 어 이름에 키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름 국가명들이 이렇게 단어가 구분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명들이 그냥 국가명을 완벽히 일치해야지 검색을 하게 만들면 좀 뭐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을 입력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어 풀 텍스트 검색을 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알터 테이블 컨츄리 에드 풀 텍스트 그리고 여기다 네임에다 풀 텍스트를 주면 되겠죠 주고 나면 코리아 검색하면은 아이고 이게 지금 여기는 제 로컬이고 이거 지금 서버에서 서버에서 아직 풀 텍스트를 안 만들어서 어 지금 에러가 났는데 서버에도 풀 텍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서버에도 풀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 하고 검색을 하면 풀 텍스트 키를 만들면 이렇게 이름을 단어별로 다 끊어갖고 그렇죠 단어별로 다 끊어서 이제 인덱싱을 하기 때문에 해당 단어가 포함되면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스테이츠 이렇게 치면은 또 이렇게 스테이츠가 스테이츠란 단어가 포함된 이렇게 국가들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풀 텍스트 키를 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국가 검색 그러면은 일단 풀 텍스트 키를 넣는다 이건 어떻게 해요 알터 테이블 컨츄리 애드 풀 텍스트 네임 그쵸 이름에 풀 텍스트 키를 넣는 겁니다 이름에 풀 텍스트 키를 만든다 이건 아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이름으로 풀 텍스트 검색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셀렉트 국가코드 국가코드니까 코드 네임 뭐 여기 서피스에리어 그리고 파플레이션 gmp 있는데 다 쓰겠습니다 gmp 있고 프람 컨츄리 그리고 웨어에서 어떻게 써요 매치 네임 그쵸 매치 네임 어게인스트 이름으로 무슨 이름을 할까요 어 코리아 로 검색한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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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검색한다 그럼 매치 어게에스트 코리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코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간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코리아도 다 치기 싫다 하면은 이거를 요렇게 치고 어떻게 하고 그랬어요 인 블린 모드 그쵸 블린 모드 를 하면은 이제 k o r 로 시작하는 모든 게 다 나오게 된다 그쵸 그리고 뭐 어메리카로 시작하면 어메리 이렇게 맞춰도 나오겠죠 예 어메리칸 썸 이렇게 나올 거고 또 블린 모드에는 뭐 있었어요 조금 내려서 써 볼까요 블린 모드에는 이런 것도 됐죠 코리아인데 코리아는 들어가는데 어 사우스도 꼭 들어가야돼 그쵸 그럼 사우스 코리아만 나오겠죠 그리고 코리아는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노을스 노을스란 단어는 안 들어가는 걸 검색하고 싶어 그냥 이렇게 노을스는 안 들어가고 코리아는 들어가고 그쵸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뭐 사우스 코리아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블린 모드에 지난번에 어 에스터리스크를 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갖고 쓰는 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텍스트 검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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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게 여기 우리가 아까 국가 목록에서 국가에 뭐 코리아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여기서 특정 국가를 치고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그럼 해당 국가정보 이렇게 나오고 아 이거 아직 안했구나 국가정보 국가정보 국가에서 국가정보 화면이 들어가네요 그쵸 국가정보 국가정보 화면 국가정보 화면이 보면은 이렇게 국가 상세정보가 있고 도시 해당 국가의 도시들이 있고 또 쭉 한번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 국가정보도 사우스 코리아로 할게요 한국 한국 한국은 어 코드가 어떻게 돼요 KO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셀렉트 어 이거는 이게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셀렉트 하기가 좀 귀찮네요 그냥 에스터리스크로 가겠습니다 country 왜요 코드는 K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정보가 여기 다 그대로 있는 거고 이스턴 아시아 이건 동아시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들 도시들을 이제 시티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들 국가의 도시들 예 국가의 도시들 목록이 나올텐데 이렇게 합니다 셀렉트 하고 그냥 id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id name country code district popul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id name district popul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city where country 코드 이게 컬럼 이름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테이블에서는 코드고 시티 테이블에서는 컨트롤 코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개를 조잉이 있다 할 때 using으로는 조인을 못하죠 on으로 코드는 country 코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인이 될 겁니다 코드는 k-o-r 그렇죠 이렇게 됐고 여기 딱 보니까 아 인구가 많은 순으로 그렇죠 국가의 도시들 인구 많은 순 인구 많은 순으로 그래서 오더바이 오더바이 시티 오더바이 파플레이션 dsc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district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이게 지금 옛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지금 현재 인구가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제가 이 데이터를 언제 걸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헤드 오브 스테이트 지도자 이걸 보면은 이 데이터가 언제쯤 데이터인지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김대중 돼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그 집권을 하셨어요 대통령 그러니까 그 사이 대통령일 거고 교집합으로 하나만 더 한번 해볼까요 하나 여기서 스테이츠 하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여기 보면은 여기 조지 W 부시 돼 있네요 이 조지 부시 이라크에 쳐들어갔던 그 부시 대통령 그쵸 부시 대통령이 했던 기간이 2001년부터 그쵸 2001,2,3,4,5 그래서 2006년 초까지 2001년 초부터 2006년 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부시가 2001년부터 2006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했으니까 지금 이 테이블이 만들어진 시기가 2002년 2003년 그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 데이터라는 걸 감안하시고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도시들 인구 많은 순 이렇게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사용언어 그럼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순 퍼센티지 높은 순으로 해야 되겠죠 셀렉트 언어가 랭기지고 공식어냐 아니냐 isOfficial 사용비율이 퍼센티지 where 아니 from country language where country 코드 where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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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id, name, 국가이름, 인구 이렇게 나오네요 볼게요 그러면 도시목록 도시목록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셀렉트 id, name, population from city, where 이게 지금 인구많은 순입니다 도시목록 인구많은 순 이게 지금 전체 도시목록이에요 전체 도시목록 전체 도시목록 인구많은 순 외화가 없죠 인구많은 순이니까 older by population dsc 이렇게 되겠죠 문바이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문바이부터 시작해서 서울 지금 이게 2002년도 기준으로 서울이 세계에서 인구 두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900만명 지금은 뭐 천만명 남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은 어 한 10위권 정도로 밀려났을 거에요 중국에 특히 천만명 도시들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국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쵸 국가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 시티 테이블에는 시티 테이블에는 컨츄리 코드만 있고 컨츄리 코드에 해당하는 국가 명은 여기 컨츄리 테이블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조인해야 되죠 조인해서 테이블 붙이면 네임 컬럼을 셀렉트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인을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조인 컨츄리 유징 으로 안되고 온 하는데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코드랑 컨츄리 코드 그쵸 이게 지금 이름이 다르니까 온 으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네임이나 파플레이션을 볼게 여기도 네임이 있고 여기도 네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파플레이션이 나오고 여기도 파플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겹치는 거를 그냥 무턱대고 여기서 이제 코드는 컨츄리 코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ambiguous 이런 말 나오죠 column name in field list is ambiguous ambiguous 나오면은 이게 모호하다 이 모호하다 나오면 조인한 양쪽 테이블에 같은 이름이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지 모른다 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예 여기서 이 네임하고 파플레이션이 네임하고 파플레이션이 컨츄리의 네임인지 시티의 네임인지 컨츄리의 파플레이션인지 시티의 파플레이션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래서 쿼리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양쪽 테이블에 같은 컬럼명이 있을 때 명확하게 어떤 테이블의 컬럼명인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다 대고 하겠습니다 여기 할 때 이거를 사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도시 이름이잖아요 city.name 이렇게 앞에 테이블을 써주는 거예요 city.population 이렇게 이렇게 써주면 해결되죠 그렇게 하고 해결되고 이건 지금 도시명이고 여기 국가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국가명은 country.name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도시명 국가명 인구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인구는 도시인구니까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렇게 city가 두 번 나오고 country도 또 길고 해서 번잡스럽잖아요 그럼 여기다 ci co 이렇게 alias를 합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그냥 ci 이렇게 써도 되고 co rename을 한 거죠 여기도 ci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도 잘 보면 여기도 name이고 여기도 name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보시면 음 이거를 제가 다시 여기서 해 볼게요 좀 많이 나오네 4000개나 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컬럼이 같은 컬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우리가 화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면서 여기를 뿌릴 때 여기는 어떤 컬럼을 보여주고 여기는 어떤 컬럼을 보여주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같은 컬럼이 이름이 같으면은 못 만들겠죠 그래서 같은 컬럼이 있을 때는 이것도 rename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거는 city name으로 하자 여기는 country name으로 하자 이런식으로요 예 이런식으로 어 리네임을 해주면은 예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국가에서 또 어 특정 국가를 선택하면은 그 특정 국가에 선택한 도시들만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우스 코리아를 해볼까요 사우스 코리아 해보면 지금 여기에 딱 url을 보면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에요 컨트리 코드는 koi 이렇게 컨트리 코드가 넘어갔죠 그래서 보니까 서울 부산 이렇게 인천이 쭉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런거죠 이거는 전체 도시 목록이 아니고 어 국가 도시 목록 그쵸 국가 도시 목록 인구만우스 이 국가는 뭐예요 대한민국으로 할까요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where절만 더 들어가면 되죠 where 하고 여기다가 country 코드이퀄 k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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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에 한국의 도시들만 쭉 나오죠 어 이런 것들이요 뭐 복잡해 보여도 사실 여러분 원리만 딱 이해를 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서 지금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 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거 이제 이번 학기에 하는 요거는 마지막 샘플 애플리케이션 이에요 월드요 그쵸 그 다음 도시 검색을 해볼까요 도시 검색은 도시명은 대부분 이렇게 단어가 뭐 두개로 되어 있거나 하지 않고 단어 하나로 그냥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like 검색을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 이렇게 이런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어 뭐 볼게요 쇼 크리에이트 테이블 시티 그럼 시티에는 지금 여기도 도시 이름 도시 이름에 아무 인덱스가 없죠 인덱스가 없는데 도시가 4000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 없어도 금방 셀렉트 되지만 검색이 있을 경우에 항상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게 좋습니다 알트 테이블 예 알트 테이블 시티 에드 그냥 키에 풀텍스 키로 안주고 그냥 키로 하겠습니다 에드키 네임 이렇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검색을 할 땐 그냥 like 검색을 하면 됩니다 셀렉트 볼게요 여기 있다 또 연속을 써보겠습니다 도시 이름에 인덱스 도시 이름에 인덱스 추가 알트 테이블 시티 에드 키 네임 그럼 시티의 네임에다가 도시 이름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 이름을 like 검색 이거 풀테스트 검색하지 않고 그냥 like 검색으로 하겠습니다 알터 셀렉트 id name 이것도 국가 이름 나오고 인구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도시로 검색했을까 name city name 여기는 이 city name 쓰면 됩니다 에러가 떴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잘 안 보일 때는 여기서 다시 해 보겠습니다 city name city name where clause unknown column 아 이게 지금 안 되네요 웨어절에서 웨어절에서 여기는 이 네임을 바로 쓰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ci.name like 서울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서울이 나오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어 like 검색을 하겠습니다 도시 이름을 like 검색 그 다음에 어 언어 언어를 보겠습니다 언어는 그냥 뭐 아 도시도 어 해당 도시를 어 아니네 아 도시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다 하고 언어 언어 언어는 그냥 언어 목록을 그냥 다 출력하는 건데 그냥 이건 세로로 출력을 했을 뿐이고 언어 목록을 전부 한번에 셀렉트를 하겠습니다 언어 목록 셀렉트 랭기지 랭기지 프람 컨트롤 랭기지 오더바이 어 랭기지 이름으로 그냥 바로 오더바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abhy 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여기 쭉 해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지금 어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sql 문 들입니다 이렇게 먼저 sql 문 들을 다 완성을 해 놓고 이제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sql 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랑 c 랑 코드를 짜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코드에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카피 패스트해서 넣습니다 그래야지 에라가 안 나겠죠 과제를 한번 볼까요 요거 요거 아까 했구요 그쵸 국가 이름에 프리테스키 만들어서 어 국가 이름에 코리아가 들어가는 국가들을 검색한 sql 문을 작성하는 거 요것도 했고 요거 볼까요 도시 인구가 900만명 넘는 도시들을 검색하는 sql 문을 작성하세요 근데 여기 셀렉트 하는 거에요 국가 코드 국가명 도시 아이디 도시명 도시 인구 이렇게 셀렉트가 되니까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네요 그쵸 국가 도시 목록 인구 많은순 이거에요 그쵸 이거를 과제를 과제들을 해보면 국가 도시 목록 인구 많은순인데 인구 많은순인데 900만명 이상 900만명 이상 도시만이죠 그쵸 900만명 이상 그럼 웨어절에서 컨츄리 코드 요게 아니고 ci population은 9 하나 둘 셋 됐다 900만명 이상 쭉 나오죠 어 여기 국가 코드 국가명 도시 아이디 도시명 이런식으로 셀렉트라고 했으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국가코드 그쵸 코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 그쵸 코드 나오고 이름 나오고 파플레이션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딱 딱 딱 딱 이렇게 하고 보면은 몬바이 서울 쌍파울러 샹하이 자카르타 카라치 파키스탄 카라치 이렇게 해갖고 어 20년 전에 인구 900만명 이상 도시가 딱 6개가 있습니다 그 6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 과제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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